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생생한 마디는 선거 시즌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오늘은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종목을 먼저 편입을 하고 그리고 리뷰를 바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6,680원이고요. 종목명은 오팟스넷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17,450원이라는 거 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 종목이 또 순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은 먼저 리뷰를 도와드리기 전에 종목을 먼저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오팟스넷이라는 기업을 이제 오늘 편입을 했는지는 리뷰를 먼저 도와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유 종목 현황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간단하게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팟스넷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유 현황들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번 달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스타일의 장점은요.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죽었다가 살아나기 시작을 할 때 진입하는 조금의 그런 제 매매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가지면서 시장의 트렌드를 쫓는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과 그리고 변동성이 나한테 유리했었을 때만 들어간다라는 거 항상 그런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이외에도 또 다음에 또 보유 현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다 빨갛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포트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제 방산주들은 수비를 좀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프로텍이나 신성 ENG, 덕산 하이메탈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1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프로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프로텍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전술적인 부분들 제가 오늘도 장안의 화제인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텍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방향성과 변동성이 유리하고 그 종목이 석한 업종이나 그 종목이 시장의 트렌드나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방향성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다. 변동성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방송을 통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램 그리고 랜드 가격이 동반 상승하기 시작을 했던 게 무려 2년여 만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좀 엔비디아 제품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쓰겠다. 좋은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장전공기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텔이 군사용 칩에 또 5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황이 안 좋았던 거는 결국에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가 가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이 경제 지표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됐었던 이런 수출 지표들을 보시더라도요. 플러스 전환한 게 되게 오랜만에 플러스 전환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반도체의 회복이었고요. 물론 자동차나 이쪽도 좋은 성장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했었을 때 전방 산업이 성장률이 지금 당장 좋지 못하더라도 그 성장률에 대한 그 기울기 자체가 점진적으로 상징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보통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2차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익절가는 우선은 익절가라고 한다면은 우선 오일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매수가가 47,850원인데 익절가는 48,900원 잡고 2차 목표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즘에 상당히 핫해요. 저 혼자 핫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 포트라는 거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특정 업종에다가 다 갖다 붙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공격을 할 수 있는 약간의 뭐 이런 테마성이나 이런 종목들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 업황을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폴란드 쪽에 대한 수주가 생각보다 조금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방산 쪽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단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바로 이 시중은행이 그 수출입은행이 현재 지금 대출을 못해줍니다. 폴란드에.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이 시중은행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준다면은 이 폴란드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감성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스노피크 쪽 관련해가지고 또 다시 또 성수기에 대한 부분들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덕사나의 메탈, 프로텍, 신성의 펜트론 제가 전반적인 큰 그름 자체는 이 반도체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오늘은 제가 반도체를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너무 반도체만 또 하면은 이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훼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오리콤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오리콤이 이틀 전에 급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조만간에 부각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실 어제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또 급등을 해가지고 아쉽게 1차 목표가 도달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선거 시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돌입을 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포의 서울 이슈 편입, 그러니까 서울의 편입에 대한 그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요. 저는 이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금지 이슈도 저는 결국엔 정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치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기 시작을 했던 시점을 본다면 6개월 정도 전부터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이 포트가 반도체와 방사인을 갖고 있다면 하나 정도의 약간의 좀 공격을 하려면 오늘은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편입한 종목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좀 자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오팟스 넷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네트워크 통합 및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오팟스 넷 비전 2030을 선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매출 1조 그리고 영업이 1천억을 선포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정치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실적이 안 좋냐. 실적은 괜찮습니다. 실적도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대신 제가 오늘은 설명을 드렸을 때는 이런 기업의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결국 이 기업의 상승,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특정 정치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단에 보시면 어제 한동훈 장관에 관련된 종목들 오리콤이나 아니면 부방 그리고 오팟스 넷 이런 기업들이 급등을 했던 요인들은 바로 한동훈 장관의 후임,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한 번 나왔던 거는 그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변덕성이 키워진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저는 우선은 시장에서 선거 전에 관련된 종목들은 주목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자리, 오팟스 넷이 어제 장대 양봉을 잡아주고 오늘도 주가가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단봉 형식의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트래킹 관점에서도 충분히 지금은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갔다라는 거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자료는 딱 이 두 기사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이 자리를 한 번 보시면은 이전에도 한 번 그 8월 달쯤에 실적이 한 번 강하게 아 실적이 아니라 차트가 주가가 한 번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조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뭐 121선이나 61선은 여전히 우상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선거 시즌은 저는 이제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 뭐 이런 조국 관련된 종목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화천기계나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는 만큼 분명히 시장에 이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목을 하고 있고 언제든지 어떤 이슈가 떴었을 때 빠르게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대항복 나오고 지금 단복 나와주고 있죠. 거래량도 어제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뭐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양양 패턴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어제는 반도체 종목도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1등이 됐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른 종목들 다른 매니저님들의 종목들이 좀 급등하다 보니까 약간 순위가 쳐져가지고 따라잡으려면 결국에 약간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도 매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가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거 이제 오팟스넷이죠. 한동훈 장관 총선의 출마를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탄핵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걸어버리면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좀 있는데 그래서 탄핵 걸기 전에 그냥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나가가지고 총선 출마한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 정치적인 그 어떤 일정이라든가 그런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실 제가 특정 정치색을 띄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을 이렇게 어떻게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종목을 갖고 온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을 했었을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정치 테마도 마찬가지로 놓칠 수 없는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 4월 달에 총선에 대한 일정이 있고 특히나 요즘 기사들을 보면은 제가 신문기사를 매일 많이 한 수십 개 수백 개는 조금은 좀 과한 것 같고 한 수십 개 정도는 다 읽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약간의 좀 지지율과 관련된 이슈들이 서서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탄핵이 되면은 출마를 못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또 사퇴를 해서 또 출마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우선은 제가 뭐 정치적인 부분들을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거는 그 분이 직접 결정할 요인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 배팅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이거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매매를 해볼 만한 시장이다 아니면 또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대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목표가는 아까 17,450원 말씀을 드렸고요. 2차 목표가는 18,950원으로 하겠습니다. 18,950원 손절가는 14,75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